지금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신빙지로 갔다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힘을 잃어가지고 활용위원에 묻혀있는 대종교 참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회의가 뭐냐?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흔현대사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들고 나오세요. 예 들고 나오세요. 강의 마치느라 수고하셨고요. 구독자 3만 명 돌파 기념으로 3만 원짜리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빨리 들고 나오세요. 따로 불은 켜지 않고 이거는 가족들과 저희 가서 따님들과 같이 먹는 걸로 생일이냐? 불쾌게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상인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오 3만 배지 오 여러분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아유 아유 자체제작 자체제작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딱 모셔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예 예 예 이것만 해가지고요 그 따로 편집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업로드 해주세요. 예 약간 옆으로 예 아유 우리 아유 여러분들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박수 줘주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우 예 아유 예 이렇게 롤링페이퍼도 이렇게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를 대문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문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롤링페이퍼도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유